본인은 느끼면 너무 마음이 불안해 너무 불안하고 왜 불안 말고 두렵다고 해야 되나 두렵고 초조해 초조하다 그러시고 근데 왜 갑자기 왜 그분이 생각이 나지? TV에 나오시는 분? 뉴스요? 어! 뉴스 보면 요새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범죄자한테 조두순? 왜 감옥에서 요새 그게 말이 많잖아 이제 나와야 될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나라에서도 지금 비상이라 그러고 그 부모님도 되게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본인조차도 그렇잖아? 근데 왜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이 나지? 근데 이게 본인 두려움하고 그거와 매칭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매치가 돼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두려워? 불안해 아버지 때문에? 네 그런거 같아요 왜냐면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본인이 지금 두려운데 두려운 것도 여러가지 일이 속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순간 두렵다? 불안하다? 뭔가 초조하다? 막 이런게 단어가 떠올리면서 그 기사가 갑자기 머릿속에 쑥쑥쳐 그 본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신가봐 아까 말씀을 하신거 보면 아버지가 지금 그런 상황이신거에요? 네 그럼 아버지가 들어가셨는데 나오신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거야 네 근데 왜 이렇게 남자가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저요? 어? 대답을 크게 크게 하고 등치에 안 맞게 너무 주눅 들어있어 이거는 본인이 원래 본 성격이 이게 아닌거 같은데 네 뭔가에 억눌려있고 되게 발랄했던 분이지 네 뭐죠 어 자신감도 넘치고 끼도 되게 많아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내 스스로 되게 많은데 누군가에 의해서 너무 주눅 들어있고 억압되어 있고 두려워하고 떨리고 무섭고 지금 자꾸 그래 내가 어린 아이가 된거 같아 느낌에 막 그런거 있지 내가 엄마 아빠 뭐 싸우는 현장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봤다던가 아니면 부모님의 화를 갖다가 자식들한테 부모님이 너무 많이 표출을 해서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온 환경 속에서 내가 억압되어 있다고 해야되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아빠가 무서워 내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닌 것처럼 아빠가 무서워 네 본인이 본인 자신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역시 그럼 엄마는 옆에 계셔 같이 엄마 본인이 엄마 지켜야 된대 그 심리가 너무 강해 본인은 맞아요 응 내가 우리 엄마를 안 지키면 우리 엄마는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 지금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 와도 많이 탈이 많으셨고 네 내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 자식들도 많이 핵을 깨쳤다는 소리야 내가 커서 빨리 커서 내가 아버지를 이겨야지 내가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방패를 삼아야지 그러니까 방패가 되어야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섞었냐 이 말이야 항상 그랬어요 그치? 네 그래서 본인 원래 사주를 보기 보다는 느끼고 보면 되게 끼가 많다고 아까 했잖아 네 원래는 예체능으로 가셔야 되고 뭔가에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야 나를 뽐내고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인데 그거는 조금 뒷전으로 하고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몸으로 하는 일로 보여 무슨 일이에요? 일은 알바 페이지 말고 그거 말고 알바 말고 본인이 원래 하는 거 없어? 직업을 삼으려고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든가 몸으로 뭔가 운동 쪽이라든가 이게 그런 쪽으로 보여 복싱 지금 재미로 하고 있어가지고 복싱 그럼 이쪽으로 나갈 거야? 음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음악을 하고 원래는 음악이야? 아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운동하는 게 먼저 막 보였거든 뭔가를 막 몸으로 하고 이런 걸 보였고 본인의 끼를 끼를 느꼈을 때는 뭐 사람들한테 많이 뭔가를 나를 뽐내거나 뭔가 나를 사람들이 날 봐주고 박수를 쳐주거나 이런 걸로 봤거든? 근데 원래 음악을 지금 하시고 계시고 복싱이라는 거는 살 때문에 했지만 근데 살도 살이지만 솔직히 이거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자신감이 생기면서 뭔가의 그런 아빠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못 느꼈어 본인은? 내가 이제는 지켜줄 수 있다라는가 충분히 느끼고 그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져 근데 아빠가 나오는 게 얼마 안 남았다고 지금 보이는데 그게 올해야 내년 초야 올해요 올해? 네 그래서 더 두렵구나 본인이 엄마 지켜 그리고 아빠가 나오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엄마랑 같이 본인이랑 같이 계시면 안 된대 엄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엄마가 그거에 대한 억압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아빠가 집착도 하고 그래? 근데 엄마한테 좀 많이 심해 너무 심해 엄마를 느끼잖아 그러면은 엄마가 살 떨린대 무섭대 맞아요 근데 와갖고 아빠가 솔직히 갈 데는 없잖아 뚜렷하게 네 근데 엄마 옆에 오면 죽어 그 앞전에는 어찌어찌 살아서 어찌어찌 이렇게 왔겠다 하지만 엄마 못 살아 왜? 아빠가 아빠 심리 상태도요 그냥 왜 있지 그냥 이렇게 막 가장폭력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다가 이런 안 좋은 데 가신 게 아니라 아빠 심리 상태가 온전하지가 못하대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사람 있지? 네 그리고 좀 유흥 쪽이라든가 네 그리고 좀 아니안 쪽에 뭔가에 빠져보여 내가 느껴지기에는 그런 거 있죠 왜 연예인들도 그 뉴스에 나오고 했던 게 막 무슨 주사도 맞고 막 애기들 보면은 고등학생 애들 보고 중학생 보면 좀 노는 옛날 말로 요즘 애들은 그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본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그 환각 증상 있지 그런 심리 상태를 말을 하는 거야 뭔가에 술에 취한 듯한 뭔가에 어지럽고 내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엄마를 갖다가 괴롭혀 어 아빠가 정신과 쪽으로 뭐 진짜 정신병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뭔가 환각 증세 막 망상 그리고 막 자기가 상상이 이렇게 상상을 해갖고 실제로 일어날 것 같다 막 그런 거지 상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아빠가 좀 그런 식으로 느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아빠랑 붙어있으면요 엄마가 엄마 명예 못살고 본인은 본인대로 나는 나를 지키고 우리 엄마 지키고 나 뭐 외모적으로도 그게 있었지만은 이걸 갖다가 좋게 배운 운동이 안이하게 표출될 것 같아 왜? 본인은 너무 억압돼 있었거든 너무 눌려있고 좌절감에 빠졌거든 내가 남자고 내가 여기 아들인데 우리 엄마를 못 지키고 나라는 존재를 내 스스로 못 지켰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본인이 너무 힘든 세월을 사셨거든 엄마 또한 그랬고 그게 억압된 게 나는 분출이 될 것 같아 그럼 본인이 하는 일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정보로 온 거 맞아? 내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니까 내가 왔을 땐 아빠가 갈 데가 없을지언정 아빠가 진짜 뭐 일용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혼자 어렵게 이렇게 생활할지언정 내가 봤을 땐 엄마가 여기 오셨으면 나는 아버지랑 같이 살지 말라고 하고 싶어 본인 또한 그렇고 그냥 최대한 멀리 피해서 아무리 거기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교도소라는 데 들어가셔가지고 아무리 뭔가를 교육을 받고 좀 안정이 돼서 나오실 지라도 내가 그랬지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똑같은 생활이 또 반복될 거야 아니 더 원망할 거야 어 본인한테 내 와이프한테 더 원망할 거야 근데 본인은 아버지 원망 속에서 살았잖아 아버지 원망하면서 엄마도 맞아 엄마도 아버지 원망하면서 사셨어 내가 어? 진짜 막말로 미안해 이런 새끼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러고 여기서 이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엄마랑 닮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느낌엔 엄마가 되게 곱게 들어오셔 이미지 자체가 되게 고아 보이신단 말이야 맞아요 어 이렇게 있는 집 딸내미처럼 엄마가 조금만 이렇게 꾸며도 되게 이렇게 부유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이미지가 그런 것 같이 느껴져 어 맞지? 네 엄마 가슴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왜 자식을 원망을 하고 왜 내 남편을 원망을 하고 내 자신을 원망을 해 내 자신을 이제는 컸잖아요 아버지 지킬 수 있어 힘으로 지키라는 거라기보다는 네 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엄마를 지켜야 될 부분이 있고 네 아버지한테 이제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그동안에는 어버버버 해갖고 한마디부터 어 읽어 있었잖아요 네 그치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응 할 수 있어 그거를 해서 아 나 옛날처럼 또 맞으면 어떡하지 옛날처럼 우리 엄마 괴롭으면 어떡하지 가 아니라 그동안에 그렇게 강력하게 내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더 했던 거야 아버지라는 존재가 두려움이라는 이름이 되면 안 되잖아 단어가 되면 안 되잖아 네 그치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문제만 빼면 솔직히 본인 즐겁게 나름 살아 그치 아니야? 맞아요 대답을 해 주셔 어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나온대 그러니까 요 근래 2,3개월 전부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머릿속이 복잡하고 막 밥 먹어도 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답답하고 엄마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내 눈에 그게 뻔히 보이고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킬 수 있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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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ει 응? 예 Cassandra